자 여러분들도 바카스 하나 드시면서 보세요 이거 하다보면 힘 많이 빠져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눈을 껌뻑이지 못한다니까 이거 한다는 건조해 눈이 우리 바카스 마시또과니는 얘네들 얘기 좀 듣자 생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죽이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냥 갑시다 고맙습니다 리바이바는 리바이가 직접 선출했으며 전원이 단위수가 다른 거인 토벌수와 토벌 보조수를 자랑하는 조사병단 굴지의 정예반이라네요 미친 얘는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재정비하고 있는거 아니였어 지금 너무 늦었네 리바이가 다른팀이 여기서 많이 좀 고전을 했나보네 다른 바는 거의 전멸을 했나봐 지금 주건부대가 온거 보니까 그 얘긴데 제2장 제4화 리바이 병장 뭔데 전멸에 주의하라고? 합쳐 괜히 사람 죄책감 들게 말이야 약한 놈들을 죽는거야 아저씨 피로가 천근만근이세요 그만 다음 생에 사세요 너무 피로해서 사망 아저씨 밥을 안먹어서 이렇게 키가 안컸어 이렇게 키 안컸어 사망 아저씨 이게 갈비뼈야 뼈 튀어나와서 심장 찔러서 사망 얘는 뭐야 얘는 그냥 그냥 심장마비 탈모로 사망 어 잠깐만 미안해 탈모 얘기하면 안되는데 이거 나도 사실 머리 빠지는데 미안하다 탈모 건드리면 안돼 여러분들 잘못하면 사람 팹니다 미안해 머리갖고 내가 화나게 해가지고 어 잘가 자 보급 좀 받죠 이승탈출 넘버원급 아 진짜 제일 어이없는게 코털 빠져 사망한다라는거는 코털 빼서 사망한다라는건 내가 봤을때는 뭐 그런거지 뭐 사람이 언제든지 심장마비를 죽을 수 있는것처럼 확률적으로 진짜 이승탈출 넘버원급이지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애들이 어어 얘네들 너무 많은데 여긴 진짜 리바이 병장밖에 없는데 이거 나 1대1 맞짱 될려 1대 지금 몇이야 이거 맞짱 돼 이거 리바이? 이것이 바로 리바이 병장이다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대 몰이 어디서 나를 잡으려그래 칼이 없었어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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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없네 가스가 없네 일단 얘네들까지 잡죠 가스 없어도 잡을만해 아 이거 잡으면 안되는데 나 뭐야 나 어 나 지금 내가 죽었었는데 진짜 오랫뻔 했어 화면이 안보여서 피하는걸 못봤거든 내가 자 치료 먼저 하죠 설마 한지 또 여기서 거인 또 모아달라는거 아니야 지금 이거 거인 뭐 거인이 이렇게 넘치는데 여러분 내가 리바이같지 않아 개빠르지 나 이거 봐 이거 바로 메인 미션 가죠 이거 리바이는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신이 리바이가 된거 같아 게임 잘되데 막 자기의 컨트롤이 개 멋져보여 라이브 よし! ここはモブリットに人肌歩いてもらっちゃおうかな! 俺の敵は救援要請 ルシュはできねえ 俺たち調査兵団の力を身高! オーケーイ、タンキュー 返事フェモリー! シュット! 재회오리 아 칼날 없어도 잡을 수 있어 너는 너 정도는 칼날이 없어도 잡을 수 있다고 이 자식아 나내지 말란 말이다 칼날 갈고요 자 센터는 가야겠네 센터 애들 위험하네 내가 왔다 이발 병장 왔다 정면충돌 간다 그냥 정면충돌 수고여 오케이 이제 후하러 갑시다 이놈들 고기를 썰어 주마 이놈들 고기를 썰어 주마 자 템 먹죠 장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기 써는 게임이야 대형 우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넌 아주 문자리에게 도망가고 여기가 나의 역할을 더하자 오케이 정면친도 그냥 목덜미가 약점이면 정면에서부터 목적 빼고 목덜미 베면 그것도 목덜미 베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덜미는 꼭 뒤에서 베는 필요가 없는거지 자 갑시다 어? 긴급 포볼 나왔네 저거 할까 말까 여러분들 저거 개빡센데 지금 템상황이면 지금 템상황이면 굉장히 모르겠어 결과를 어 잠깐만 다행이야 다행스럽게도 동료가 죽었거든 지금 다행이야 여기 사람 죽어가지고 이길거같애 이러면 할만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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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할수있어 야 나 간다 이건 간다 보급받고 간다 이거는 가운데 있는 멤버들 좀 죽어도 괜찮아 내 미션이 더 중요해 간다 구간 미션 깨로 간다 통 왔다 통 왔다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어 잘 길을 잘못들었어요 아니야 야 길 길 길 길을 잘못들었어요 아니지 이거는 미치겠네 이거 서린거인이 나와버리네 서린거인이 나와버리네 야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칼날 바람 어 목..목덜미? 목덜미 지금 안 되지 않나 그 목덜미 하면 어떻게 하면 해봐 목덜미는 공격이 안돼 그냥 지나가버려 8보드 무조건 잘라야돼 이거 던져 미바이가 심각하게 세긴 하네 이건 뭐 거인한테 공격을 아예 못받네 그냥 이거는 소위 말하는 다굴방이네 이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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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아 이거 실화 얼마 안좋겠네 이게 막타 들어와야돼 지금 이게 막타 들어와야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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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재생 못했다 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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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깨기 잘했어 가자 이제 센터로 가자 이것이 바로 리바이다 애들아 명심해라 생존왕이다 가나 어디서 감히 그냥 어딜 어 그렇지 얘가 더 센줄 알았네 어이 비율 좋은 거인이네요 머리가 작아 얘가 머리가 그나마 작네 머리가 기네 얘는 머리가 기네 얘는 자 가스 채우고요 자 가자 어휴 거인이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내리고 왔어 먼저 가이스 아버지는 다음으로 보내줄게 자 다리부터 먹자고 어허 잠깐만 칼 던져 어허 좋아 와 데미지 미쳤다 와 데미지 미쳤다 한번 그을때마다 총 데미지 합치면 15000정도 나오는거같애 리바이오 혼자서 첫타가 8000명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1000나오는거 같거든 지금 1000명 나오니까 이게 없어요 이제 템 없어요 이걸로 무조건 잡아야돼 죽었냐? 아 좋은마음 떠올랐다 화염병으로 잡자 그렇지 이걸로 잡으면 되잖아 마무리 여기서 제압을 중대로 작업이 되었네요 죽어요 회장님 히히히 지각 히히히 만삼천까지 갔어?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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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주의의 역할을... ...다퇴했을까... 당신은 충분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목적이... ... 당신에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여! 당신은 꼭... ...巨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 가는 길에 딱... ... 힘이 되는 말을 해 주네... 응... ... 마지막까지 들었을까... ... 그녀는? 응... ... 분명히 들었을까... ... 하지만... ... 안심했을까... ... 눈물샷... ... ... 리베이... ... 대격다! ...巨인은... ... 마치고... ... 일세히... ... 복종하셨습니다. ... ... 가베가... ... 파괴되었을까... ... 수고하셨습니다아... ... 서브갱고 딱... ... 트리플S까지... ... 완벽해! ... ... 자 근데 뭔가 지금... ...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죠 엘빈이... ... 뭔가... ... 거인들이... ... 모이고 있다... ... 어렵게 지금... ... 조사병단이 나왔는데... ... 불구하고... ...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 퇴각하고 있어요... ... ... 좋다 좋다... ... 어 뭐야... ... 기분 나쁜... ... 거인 결정도 있어? ... 어... ... 저건 어디 쓰이는 거지? ... 강화하면은 막... ... 거인들이 도망가나? ... ... 페트라라르... ... ... 약간 페트라가... ... 좀 그런... ... 그런 이미지 아니냐? ...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 정말 착한 누나 같은 느낌... ... 친구네 착한 누나 같은 느낌... ... 약간 페트라가... ... 인성이 또 좋아 보여가지고... ... 동료의 죽음이 헛들지 않기... ... 위해선... ... 내가 힘을 내야 해... ... 자... ... 강화할 수 있는 게 있나 번... ... 보다 갑시다... ... ... 이제... ... 다 모았고... ... 필요한 거는... ... 초경지... ... 결정... ... 저거는... ... 쉽게 모을 것 같지가 않네요... ... 거인의... ... 대결정... ... 없어? ...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 ... ... 후반부에 템 나올 것 같아... ... 없을 것 같아... ... ... 개간지다... ... 와... ... ... 크... ... ... 금과 은혜... ... ... 우리 야... ... 복장 좀 이제 바꾸자... ... ... 이걸로 갑시다... ... ... 아... ... 이거 말고... ... ... 이게 더 간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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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스트구로 귀환하라 현재 집 나갔다가 지금 집에 도둑 든거 알고 들어가는거에요 좋아 오늘 트위치에 211명정도 누적 시청자가 있네 고맙습니다 Okay Can i 자 트로스트 구, 귀환작전 귀환하려면 애들이 또 거의 다 격차하면서 가야돼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맵에보면 저기 위에 벽이 보이네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어 잠깐만 이거 다 잡고 가야돼 이거 뭐야 길이 막혔네 리바이 거의 동네 밥이야 어 뭐야 어 왜 일로 이동됐지 이정도면 거의 알바생인데 이거는 알바생도 이거 완전 이거 시급 이거 개 낮은 알바인데 이거 완전 노비급인데 이거 열정페이 아니야 이정도면 이런 단순한 것까지 병장을 시킨단 말이야 자 우리팀 또 죽을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죽이고 가죠 3명 킥샷 어딜 나를 캐치하려고 들어 어